경기도와 경찰의 후원금과 보조금 유용곤란이 불거진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1440차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과 같은 시민들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30년간 유지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후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번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운영해온 나눔의 집마저 후원금 운용 문제를 두고 내부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왜 내부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의혹을 제기한 분 직접 만나보죠.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한 6분 사신다고요? 네. 지금 6분 생활하고 계십니다. 6분. 실장님은 그곳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직접 몸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다 판단하고 결심하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할머니한테 온당치 않은 대우를 한다는 거. 또 하나는 할머니들이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국민들이 기만한다는 거. 두 가지에 내부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또 성원을 보내준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시다가 결정적으로 이건 진짜 못 보겠다라고 결심하신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요? 네. 원래 1층이 있고 2층을 중축을 하는데요. 1층을 공사를 하려면 할머니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빼야 됐었어요. 원래. 그런데 제가 계속 항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럴 거면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머니 방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만약에 할 거면 저 방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했고 할머니 방에는 천장에 비닐을 씌워서 할머니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해놓고 공사를 하겠다. 방을 치운 전날까지도 안 치운다고 하고 그다음 날에 저 몰래 운영진이 방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치우고 나서 바로 공사가 됐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 치운 상태에서 한 두세 달이 흘렀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 야외 주차장에다 빼버렸어요. 비닐 하나 씌우고요. 그것도 장마차래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직원들이 저 물건을 컨테이너를 사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에 컨테이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와서 물건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이제 아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한 제가 느끼기에는 할머니들 관리해야 되는 대상. 이 사람이 크게 불만도 없어야 되고 크게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할머니는 보통 중국에서 계신 할머니도 있고 그때 해방위에 돌아오셨다가 나누어져 오신 할머니도 있는데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삼시세끼 밥 주고 여름에 안 덥고 겨울에 안 춘 것만으로 행복하신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걸 만족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세요. 중국에서 할머니들. 그렇죠.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돌아가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니까 중국에서는 추방을 시키려고 해요. 그 추방의 사유가 풍기문란이다. 무녀다 기녀다 이래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 증언에 따르면 내가 이마에 위안부 간판 써보치고 부모 형제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오려면 중국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리 쪽에 나와서 안 죽겨나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힘든 십살이를 겪고 생활을 하시다가 여기 오시면 너무 좋으신 거죠. 이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안 오면 좋으면 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후원금을 왜 나한테 쓰지 않느냐.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두고 이런 불만은 없으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보시기에는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보신 거고.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작년 기준에서 한 달에 거의 한 2억씩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일하면서 가장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학생들이에요. 자기들이 배지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을 기부를 하고 정말 학생들이 기부를 많이 해줘요. 아이쿠. 그런 돈이 한 달에 2억씩 들어오는데. 그 돈을 보낼 때는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히 사시라고 치료도 편히 받으시라고 호강하시라고 보내는 돈일 텐데. 그것이 부당 사용됐다는 정황들이 지금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는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경기도가 감사한 결과만으로도 나눔의 집 대표이사의 개인 보험금을 후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 5,300여만 원이 나간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격하신 게 더 있습니까? 한 업체가 나눔의 집 공사를 전부 해요. 건설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는 업체인데 그 면허가 있는 업체들한테 화청을 주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공사비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공사를 맡길 이유도 없는 건데 나눔의 집 도로포장 공사도 그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영상간도 그 업체가 만들고. 생활관 중춘도 그 업체가 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 업체가 전시도 하게 됐어요. 전시물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견적서랑 전시물품을 보니까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전시물품은 만 원짜리인데 견적세는 5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뻥튀기가 돼 있네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인건비도 한 명이 와서 일하는데 네 명이 와서 일한 걸로 청구가 돼 있고. 그거가 좀 이상해서 얘기를 했죠. 그 사무국장한테. 이거 이렇게 한다. 사무국장 이제 나눔의 집 사무국장한테. 네. 나는 사무국장한테 본인이 계약을 했으니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과천구가 돼 있으니 시정을 요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두둔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하기는커녕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적하고 또 다른 횡령권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다른 횡령권은 뭡니까? 여기 옛날에 일하던 일본인 직원분이 있는데요. 주 이틀이나 3일 정도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급여는 시청에 등록을 하니까 주 5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경기도가 감사해서 밝혀낸 유령 직원이 5,300만 원 타갔다는 그 직원이 이 직원이에요? 아니요. 다른 직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 일본인 직원이 5일치를 다 가져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만 받겠다. 나머지는 다 나눔의 집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무국장이 그러면 자기 계좌로 그 돈을 보내라 해서 한 3, 4년째 그 돈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인 선생님한테 급여 계좌를 받았고 사무국장이 일부 보낸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일부는 역사관에 돌려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돌려놓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유용하는 경우 말고도 시에서 공적 자금 역시 횡령이 이루어진 정황들이 많이 있다. 이미 밝혀낸 것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니까 그날로 잠적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무국장이? 네. 그게 작년 8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그 사무국장이 그 업체 대표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자기가 시인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 문제에 모든 공사들을 한다는 그 업체. 네. 그 업체와의 관계는 지금 분명히 조사 결과 드러난 건 없습니까? 네. 저희는 뭐 알지 못하죠. 이렇게 했다. 이 업체랑 이렇게 했다고만 알지. 그 업체한테 업체랑 어떤 사이였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기부금이 총 70억 원이 쌓여 있는데 70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한 번도 등록을 하고 기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것도 드러났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그냥 기부금을 그렇게 신고도 안 한 채 등록도 안 한 채 모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느 주머니로 갔는지도 모르게 세나가는 돈이 꽤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무국장 자리에서 다량의 외화랑 현금이 나왔거든요.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책상 서랍에서요. 서랍에서. 다량이라 하면 얼마나요? 한 외화랑 하나 합쳐서 한 2,000, 3,0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뭐 운영비로 쓰려고 임시로 넣어놓은 건 아니겠어요? 시설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외화를 운영자금으로 갖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때까지 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장부가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20년 동안 장부를 만들어 놓지 않았대요. 외화가 이런 식으로 성금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한 번도 장부에 기록한 적이 없다. 네. 외화에 대한 장부가 있냐니까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책상에서 외화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 외화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 은행에다 넣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부에 쓰지 않고 넣는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2014년에 후원해 준 외화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2014년 외화인지. 봉투에 써 있어요. 일본인 어떤 선생님이 후원했는지와 연도와 이런 게 봉투에 써 있더라고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거기에 넣어놨더라고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 자료들을 숨기고 지우고 이런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 달 전에 또 이 사진에서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을요? 네. 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와서 그 사묵장 자리 있잖아요. 그 방. 사실 그 방에 지금 문제가 되는 소녀들이 그 방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잠적했다는 사무국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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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위치를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만 하는 건 아닐까요? 뭐 모르죠. 그런데 cctv를 또 이렇게 종이로 가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증거를 임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하여튼 그 방에 지금 계속 계신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진 쪽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회계감사 받겠다. 우리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유령 직원한테 5,300만 원 주는 게 할머니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궁금한 건 있어요. 왜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왜 그러시는지. 금방 드러날 것을.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을.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지. 지금 할머님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할머님들이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인지가 명확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세요? 어느 정도 고령이십니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100세가 넘으셨고요. 평균 연령이 93세가 넘으시니까.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한 분만 알고 계세요. 그 한 분은 이 심란하게 돌아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내 집에 요양시설을 지으면 되겠냐고. 이 역사를 그대로 남겨야지. 그래서 내가 내 방을 자꾸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다. 내 방 그대로 남겨놔라. 나 죽어도 내 방 그대로 남겨놓고 나는 집 그대로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네. 우시기도 하셨어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나마 다른 분들 그런 것을 인지하실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시라는 얘기가 저는 그게 더 맘이 아프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골문 부분을 다 털고 이 운동이 더 제대로 더 바르게 나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세상에 알린 용기내서 알린 하계실장님.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눔의 집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위안부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나눔의 집 이 사진과 운영진이 나빠서 이 문제가 벌어졌지만 나눔의 집이 어저께 생긴 단체가 아니잖아요. 지난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고 나눔의 집은 할머니 방 하나만 봐도요. 전쟁 피해자의 전쟁 후의 삶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식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시선들이 이 나눔의 집에 오면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보전이 잘 돼야 한다. 이 말씀을 꼭 하계실장으로서 남기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실장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금 내겠다고 여기 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성금 내놓는 학생들 보고 또 외국인들 보고 하면 그때마다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희 직원들 다 똑같은 마음인데요. 후원해 주시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할머니 위해서 안 쓰니까 제가 정말 반성하는 건 후원 문의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받고 있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네. 왜냐하면 후원 안 하길 바라니까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안 쓰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직원들이 다 뭉쳐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후원해 주신 분들은 계속 밝은 표준으로 와서 할머니한테 써달라고 돈을 주는데 그 돈을 할머니한테 쓸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죄 짓는 기분이셨겠네요. 네. 너무 죄 짓는 기분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후원하지 마세요라고 속으로 외쳤다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이 잘 풀리기를 깨끗이 털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 하계실장입니다. 김대월 실장이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